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, 강백서! 아니, 갑자기. 하... 어떻게 사랑의 변화니? 고백, 고백하는 건가? 안돼! 하고 싶은 말은, 점점 할 수 없게 되어버릴 만큼 아주 소중한 사람. 야, 강백서! 결국 나는, 아무것도 몰랐던 거다.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아이를 만난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. 이슬이와 난, 죽어. 함께였다. 첫사랑 그녀, 지금 품치러 갑니다. уч Depo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